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경선 일정도 확정되면서 경쟁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상주 문경선거구가 포함된 공천 2차 경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1천 명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원과 일반 국민 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상주 문경선거구의 3자 대결도 본격화됐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임의자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의원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정부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와 문경세대 등을 연계해 문경을 경북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경은 관광도시와 체육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상주는 2차 전지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팜 밸리 거점 도시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문경 3선 시장을 지낸 고윤환 후보는 산적한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활력을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진호 후보는 40대라는 젊은 나이와 당내 국방외교 정책 전문가 경험을 내세워 두 기성 정치인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 후보는 상주의 대구 군부대와 주한 미군기지를 유치하고 문경에는 외국인 출입 카지노 등을 설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자 구도 경선에 있어서 세대 교체와 변화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는 박진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3자 대결에서 상주 출신 임의자 의원과 문경의 연고가 있는 고윤환, 박진호 후보 간에 지역 대결 구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주시 인구가 문경시 인구보다 2만 5천 명 정도 더 많은 만큼 문경 출신 후보들이 이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 경선에서 주어지는 가산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임의자 의원은 여성 가산점 2%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박진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어 5%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반면 고윤환 후보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들 3명의 후보의 경선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